국민을 위해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검투사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정의당보다 더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 그것이 우리 당의 기조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적폐청산을 일치다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의 적폐, 들뽀, 적폐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트루킹 사건이고 이재명 사건입니다. 이것이 진부입니까? 이것이 보수입니까? 이것은 진실의 문제이고 이것은 정의의 문제이며 이것은 민주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트루킹 사건은 7개월 대선이 시작되기 7개월 전부터 여론조작에 참여하고 민주당의 경선에 개입했으며 그렇게 해서 선거부정, 대선 부정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농단이다, 국기불란이다 하는 말씀에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만에 댓글이 1131만 개가 조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이것이 선거입니까? 2012년 후보 단일화가 있던 시절, 2017년 대선이 있던 4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4.1% 압도하던 그날 트루킹은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조작에 나서게 되었고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영문도 모르는 NBA 아바타라는 말이 그때 만들어져서 우리 안철수를 느끼고 우리 국민의당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대선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거가 아닙니다. 선거가 무효다. 대선이 무효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당장 국회는 특검을 연장하고 형인선, 대총장 영부인을 포함한 청와대에 대한 몽통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하나씩 말씀해 공감하시면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적폐가 이재명 지사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문지방도 넘지 않았습니다. 다음주에 여배우가 경찰에 출근해서 조사를 받고 이재명 지사가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남FC에 조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조법 사건이 그것이 알고 싶다로부터 다시 예고되고 있습니다. 임 안민석 의원께서 이재명 사건은 도덕적 문제로서 민주당과 이 정권에는 괴력이다. 버리지도 못하고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4년 동안 내보내야 한다. 그냥 둬야 한다. 이 문제로 4년 동안 들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방지에 나서서 싸워야 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통합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따로 있고 미래당이 따로 있는 바른당이 따로 있는 이 당을 화학적 정치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하는 말씀에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많이 초과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이고 반도 못했는데 내려오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내와 원회를 통합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혁세력을 통합하겠습니다. 정말 나오기 어려운 선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당을 위해서 사신성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